안녕하세요. 가수 황준입니다.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기가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을 좀 땡겨서 좋은 공연 보내드리겠습니다.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제가 먼저 사랑의 목요일에 들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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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싫어 외로워서 나름 좀 안 싫어 사랑 뒤에 담으 눈물인데 왜 이렇게 눈이 설레일까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길래 지도해라 나는 이 순간에 이 사람이 마지막 남자 객실 믿고 싶은 여자 여자 마음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길래 지도해라 나는 이 순간에 지도해라 나는 이 순간에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